힌드 스택 알 수 있을까요? 네 잘 봤습니다 에라이 선픽 몰라 미드 트위치 아니 뭐야 커화부터 이런 깜짝 선물이 있다고? 와 트위치 모스트 원이네 심지어 미드로 돌리네 화이팅이야 아래쪽 화이팅 상당히 괜찮죠 이 정도면 미안해 아프다 기달리가 바로 뛰지는 않겠죠? 덩글링을 해야 될 테니까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데? 상대로 달리가 왔네 가이브만 봐줘 괜찮은데요? 어 그래 들어가고 억지 부리면 안되지 킨드레드 봤으면서 이거는 철포 타주는게 낫겠는데? 이게 안맞아? 대박 아 답이요 아 이거 니달리까지 잡았어야 됐는데? 이게 안맞냐 어 니달리 잡았네? 봐요 스위치가 잡아줬다면 오케이입니다 아 이거 탑라인 망했다 아 이거 참 달려 달려 아 근데 판테온도 좀 끌리고 있어요 어 굿 이러면 이득 많이 받죠 휘쓰면 들어가 봐야겠다 안 오나요? 좋아요 판테온의 일을 예측하고 궁극기를 판테온 뒤로 쓰는 혹시 디테일 보셨나요? 그냥 때려 어 좋았습니다 아 압 압이 양념만 대충 해놨다가 끝 네 니달리만 한번 잘 잡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상대 그렇게 위협적인 픽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안한 다음 봐야겠다 펠퍼 박을 압이 압 압 압 압이오 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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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왔네 단중, 단중 좋아요 단중이요 에라, 모르겠다 도망가자 이제 오케이 여기까지 기달리 좀 세네 트위치가 잡아주지 않을까요? 궁이 살짝 풀이에요 어 좋았습니다 와 AP 트위치였어? 아니 트위치 AP였네? 여기서 하다는건가? 오케이 내가 중간에 끊었어 아이고 트위치가 또 죽었네 네, 박아버렸습니다 아 잡지 않았나? 좋아요 따를 사람 없나요? 없네요 네 돌렸는데? 오히려 좋은데? 위치가? 위치에 나쁘지 않아요? 와 이게, 이게 돼? 과용? 뒤에 리달리가 있음 싸워도 되나? 앗 잡이요 야, 누구 딜이야 파워 딜 파워 딜 도망갔네요? 아 이건 타야겠는데? 아무리 봐도 탈 수 밖에 없는 구도 핸드 공 쓰면 머틸만 해요 어? 좋아요 어우 아프다 유네 저거 왜 안돌아가? 저 친구 유네는 돌아가는거 아니었나? 어 좋아요 터뜨려 터뜨려 까비 너도 같이 터졌구나 차려야겠네 터졌는데요? 좋았습니다 자 그치 좋아요 우리 팀 다 어디가? 잠깐만요 우리 팀도 다 죽었네 연애같은거 따르면 안되나? 까비요 헬퍼 탑치다 이거는 백업이 우리 팀이 늦는 각이었나? 먼저 오는 각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네 오 좋았습니다 와 더럽게 세다 카사딘 굉장히 강하네 구비 안합니다 어 그래 야하다 어 어 사비용 와우 하하하하 이걸 다 죽었네? 야 명사수네 당신이 죽였어 진이 죽였는데 진이 더블킬했는데 제가 뭘 죽여요 눈에는 노샷이 잡겠죠? 돌아갈거 같은데 한테용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너무 아쉽잖아 강타가 없었나? 아니면 강타 썼는데 그 동시에 뭔가? 아깝네 4대5를 굳이 걸 필요는 없겠죠? 여기서 막지요? 야 이거 맞는건 좀 아쉽다 야 야 이건 뭐냐? 하하하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자비 아 너무 아깝지 않나?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파요 나 포션 하나 벌써 써버림 좋아요 바텀 괜찮아 상대는 텔포도 없으니까 벌써부터 호재 이런거 굉장히 좋죠 텔포 써서 먹죠 테르메스랑 포션 하나 사면 될 것 같은데 롱 레벨 됐네요 롱 레벨 됐네요 롱 레벨 됐네요 아 아파 아 아 끔 죽겠는데 잡았네요 일단 바리바리 사겠습니다 살짝 다이소 느낌으로 저렴한 것들 위주로 사자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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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해보나? 살만하지 않았나 이거는? 바로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? 아깝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? 어 몰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아니 그분님 이걸 나한테 핌을 찍는다고? 넌 바로 뮤톡이다 바로 뮤톡으로 기강 잡겠습니다 아깝다 비에고 안 보이는데요? 바비용 어 좋아요 대학 골든 비비용 어디 있는거지? 여기 있구나 더 오긴 했어요 일단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하나라도 잡아서 다행이다 그쵸? 어 두개는 잡았네요 좋습니다 범아 빠졌네요 어 뭐야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갈게요 어 웨이로사함 베너와사함 어 어 아 나한테 왜이래 어 흡 어 날아갔는데? ش 심 드라마 나왔네요 근데 뽀빠져 와 이걸 못잡아? 너무 아까운데? 미운 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나봐요. 주는거 보니까 이정도면 괜찮다. 저 왔어요. 어디갔어? 맞긴 한거 같은데요? 야 이걸 못떨어가냐? 아 못참겠다 이거. 되게 쿨하게 쓰네? 가론쪽 붙죠? 누구 데미지야? 너무 세잖아. 좀 애매한데? 한타가? 한번 해볼까 이거? 가비오. 어 오네? 뭔가 아쉽다. 그쵸? 와 센거 봐. 탈벌하네. 아이고 뽀뽀야. 거긴 좀 지옥인거 같애. 네. 어우 달아. 네. 민가? 까세요? 어? 어 네? 과연? 아니 럼브라. 귀환을 무슨 거기서 하고 있어. 정신이가 나갔나? 그건 좀 아니지. 잡고 싶은데? 안되겠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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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